오늘 첫 키워드는 미중 무역협상 재개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양국이 10월 초에 워싱턴에서 협상을 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하죠? 어저께 밤사이에 방금 새벽에 끝난 미국 뉴욕 정시가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의 한결같은 분석은 미국과 중국이 다시 무역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번에는 뭔가 좀 긍정적인 타협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가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얘기인데요. 어저께 미국과 중국에서는 10월 초에 워싱턴에서 만나겠다는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동안에 하도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만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아무 실체가 없었던 그런 점에 비추어서 사람들은 지금 시장에서는 과연 이게 진실일까 이렇게 믿는, 의심하는 그런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저께 미중 무역협상, 워싱턴에서의 무역협상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알려지게 됐냐 그 과정을 한번 추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미중 무역협상, 10월에 워싱턴에서 만난다라는 얘기를 처음으로 보도한 것은 중국 CCTV입니다. 미국, 중국의 중앙TV입니다. 공산당이 운영하는 국영방송이죠. 그동안에 미중 무역협상에 관해서는 주로 정부나 또는 미국 쪽에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중국의 관영방송에서 이렇게 보도하는 것은 상당히 좀 흔치 않은 일이에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이번 무역협상은 일정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미중 무역협상은 미국 쪽에서는 협상을 하려고 상당히 강공책을 써갔습니다마는 중국이 조금씩 어떤 몸을 뺀 그런 형국이었는데 중국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먼저 나왔다라는 점에서 중국이 적어도 이번 10월달 워싱턴 미중 무역협상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9월달에 협상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10월달로 조금 늦춰지는 모습이에요. 그 대신에 9월달에는 실무준끼리 만나서 어떤 실무 현안에 대해서 대타협을 먼저 하고 10월달에 협상을, 타협을 한번 보자라는 그런 시도로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10월 1일부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25%의 관세폭탄을 5% 더 높여서 30%로 하기로 지금 압박을 가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아침에 뉴욕타임즈는 현재 10월달에 또 관세폭탄을 터뜨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10월달에 서로 워싱턴에서 만난다고 하더라도 협상이 제대로 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회의적인 반응을 많이 보였습니다. 골드만삭스도 만나긴 하지만 글 세울시다라는 이런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미중 무역협상이 내년 11월달 미국 선거 때까지 계속 양국의 어떤 정치 이슈와 맞물리면서 지리하게 지속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미국과 중국이 만나기로 했다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미중 무역전쟁의 타결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만은 또 사실입니다. 네, 10월 초까지 상황 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